오늘의 행운 로또 번호는 안녕하세요 그래픽 크리에이터 까만고니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11월에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11월에 CG 프로그램으로 로또 번호 추첨기라고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이때 정말 죄송스러웠던 점이 이렇게 썸네일에는 번호가 다 적혀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영상에서는 이렇게 밋밋한 빨간 공만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45개 공 하나하나 번호를 입혔습니다 오늘은 블렌더 튜토리얼 영상이 아니니 가볍게 시청해주세요 아참 11월에 올린 로또 영상은 구독자 100명 기준으로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은 벌써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까만고니 채널을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까만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로또 머신의 구성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 유리로 된 스탠드와 그리고 로또 공을 담는 홀더를 놓았어요 이렇게 컨테이너를 놓았고요 그 다음에 홀더 위쪽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공이 튀어나갈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유리통 안에는 유리통 안에는 이렇게 로또 공 45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선풍기를 놓고 여기 재생을 딱 하면은 이렇게 공들이 도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위쪽 구멍으로 공들이 막 튀어나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에는 이렇게 막을 수 있는 홀더를 설치를 할 거고요 이 홀더를 통해서 공들이 타고 내려와서 이쪽으로 로또 공이 추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간단하게 로또 머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이쁘게도 볼 수가 있고요 블렌더 프로그램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이만한 퀄리티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말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쉐이딩 옵션을 좀만 더 주면은 정말 실사처럼 보이겠어요 이거 자 이제 정말로 구독자 천명 돌파 기념 로또 번호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재생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로또 1등 당첨자 번호가 나오는 거겠죠 자 준비하고 쏠게요 오늘의 행운 로또 번호는 28번, 40번, 44번, 6번, 2번, 11번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대로 된 로또 공으로 영상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럼 다음 튜토리얼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으셨다면 조심스럽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속이 꽉 찬 알람으로 설정해 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까만고니 채널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